물에다가 딱 먹어도 맛있게 하겠다. 입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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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입가심? 아, 물에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이거. 아... 물에까지 계산을 안 하고 나는 아까 쉬는 시간에... 얘를 안 갔다 왔어? 아니, 나는 안 갔다 왔는데. 안 갔어? 아, 진짜? 나 책을 했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는 끝이야. 지금이란 얘기. 자, 방송은 진행되는 겁니다. 네? 방송은 진행되는 거예요? 아, 몰라. 그냥 간다, 이제. 매주 똥과의 전쟁을 하나, 똥과의 전쟁을 하나. 지긋지긋한 농구. 아니야, 형. 당당해야 돼. 죄송할 필요 없어. 앉아. 야, 응원하지 마. 이야... 자, 큰애가... 말에 물에 말에... 신이 나, 신이 나! 야, 신이 나지? 노래가 저로 나오지? 형은 노래가 저로 나죠. 시키자마자 바로 나왔는데. 이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았다. 확실하지, 상큼해. 전복 낙지, 해삼. 같이 먹어도 전혀 뭐 그런 건 없어요. 응, 응, 응. 아주 부드럽고. 이거 익힌 거고, 이건 약간 뭐 낡으니까. 졸려,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내가 진짜 못 산다. 누가 졸립대. 이게 무슨 방송이냐. 그냥 봤어, 자고, 싸고. 이게 관찰카메라지, 그냥 이게. 싸긴구나, 싸게. 아이고. 관찰카메라지, 그냥. 아이고. 졸린 게 아니고. 먹고, 싸고, 자고. 배가 부르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니까 여기 벚꽃이 이렇게 되어 있었었네. 아이고. 이제 봤어, 이제. 아, 이제 뭐였던 거예요? 아, 누나 때문에. 벌교 꼬막 있는 걸 못 봤는데, 누나 버릇 때문에. 아, 정말, 진짜. 아, 이거 이제 눈에 들어간다고. 안 보여. 아, 여기도 있었어, 여기도. 아, 여기 있었는데. 형 때문에 못 봤는데, 형도 다 봤어. 아, 누나. 야. 젓가락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멍 개소리야. 자, 민상이 형 찾았으니까 나가. 아, 정답. 멍 개소리하고 간 거야? 그래, 멍 개소리야. 그럼 나가서 알살이 한 번 붙던가. 아, 뭐 하는 것 같은데. 알살이, 알살이. 그, 안 돼. 그 정도는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도대체 말해, 그래.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그냥 해삼 해.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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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마, 통마. 우리 좀 이제 씻까? 어? 오, 오. 아... 네? 다 탈출했어. 다 탈출한 거야, 이 정도면은? 다 탈출했네요?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어차피 너 탈출 못하는 게 우리 다 나가면 너... 그만. 하나씩 가서 벗어.